자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성북동 록스타 오빠입니다. 성북동 록스타 오빠 나와주세요. 아 이분이 진짜 락이구나 락이야. 이 사람들 기대돼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성북동 록스타 오빠 이동현입니다. 왔어 왔어. 성북동에서 유명하신가요? 오래된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. 거기에서 제가 5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오빠 시대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성북동 록스타 오빠 이동현 씨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. 아 어떡해. 딱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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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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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놀아봅시다. 게맛! 잘 굳이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 흔한 사랑 어떤 못 참을 사랑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의 마음 아파 사랑해 굴복 사랑해 기분 좋아 사랑해 굳고 사랑해 굳고 사랑해 굳고 사랑해 굳고 너무 멋있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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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의 웃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의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, 사랑, 사랑이야 젊지 어렸을 때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, 사랑, 사랑이야 헤이, 캠아! 누구나 사랑 한 번 못해본 사람 그, 그, 나서 너무 많이 선선어 그것이 바로 사랑, 사랑, 사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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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! 우리 팀 장난 아니죠? 이쪽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잖아, 키타 장비를. 실루엣 봤어, 실루엣? 너무 잘해! 왜 성북동에서 인기가 많으신지 보여주신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성북동 무슨 요일날 가면 공연 볼 수 있어요? 그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완전 반했어요, 동현 씨. 그러면 테이블 하나만 예약 부탁드릴게요. 저는 직접 가서 제가 공연을 관람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자주 가는 곳인데 그때도 제가 너무 좋아서 서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췄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그 목소리의 진가를 이렇게 큰 무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멋졌어! ple Diane 싸워뒀바